한번 드라이버는 과연 무엇일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원래 좋은 드라이버는 이게 자유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광화 파츠를 맞게 좋은 드라이버는 킹 헬리어스에 쓰는 드라이버거든요 광화 파츠를 여기에 딱 끼워주면 회전이 안돼요 인피니트 드래곤 이 인피니트 드래곤은 한 가지 상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드라이버 클럽을 해봅시다 자 울티미 발키리에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파란색 울티미 발키리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대결 오잉? 아닌데요 얘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더 2점 따기거든요 자 이번에는 인피니트 소드를 벗겨 볼게요 인피니트 소드를 벗기고 아우 너무 허전한데요 어떻게 허전하죠 스티커를 안 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엿보 참은 recreational 스티커를 찍잖아요 대툴판이 좁네요 자 얘 한번 꽤 너무 허전해 보이죠 꽤 너무 허전해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인피니트 소드를 장착해줄게요 예예 드림이 됐습니다 자 여기 얼티미 빨키리데 얼티미 빨키리 대결 검은색 얼티미 빨키리데 이쁘네요 덮예색 얼티미 빨키리